여기 서귀포 치유예숲 해놔서 여기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조금만 걸다가 여기 서귀포 치유예숲 해놔서 여기 서귀포 치유예숲 해놔서 여기 서귀포 치유예숲 해놔서 여기 서귀포 치유예숲 해놔서 아아 못들어가네 동절기에 들어가나 하절기에 들어가는구나 어쨌든 입장이 넷이네 입장이 넷이라서 못들어가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도로도 환산합니다 여기부터 응 여기 서귀포 치유예숲 해놔서 여기 서귀포치 여기 서귀포치 여기 서귀포치 여기 서귀포치 야 박ranch 숲이 좋네요 이렇게 숲이 잘 되어있습니다 오 좋네 오늘은 못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여기 입장시간이 동절기나 하절기 다 4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금 5시가 넘어가지고 못들어갑니다 그래도 맛보기는 했습니다 숲이 아주 좋네요 가을이라고 불불레소리가 많이 납니다 흠 쓰러진 나무에도 쓰러진 나무에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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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